아이고 안녕하세요. 어? 너는 게스트? 게스트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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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야. 안녕하세요. 너는 게스트? 게스트? 아닌가? 어? 어? 죽을뻔 있어. 깨끗아. 이따가 왔다. 이따가 왔다. 이따가 왔다. 아닌가? 어? 어? 아 나 여기서 22단 19를 찾아오라고 해서 내가 계속 찾고 있었거든. 아 진짜요? 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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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반갑다. 아 너무 너무 고마워. 와 혜리 실물 너무 귀엽다. 아유 아니에요. 어? 그럼 이게 이게. 유좌석이 전화 왔네? 어 저석아. 뭐 찾았어? 뭐 찾았냐? 아니 유석이 그 저기 저 사거리 있는데. 도산대로. 사거리는 거야? 응. 어 좀 기다려봐. 네.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박. 아 은근 너희분 바보 아니야? 하하하하하하 아 지가 그렇게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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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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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연기 잘하네. 연기 잘하는구나 너. 아이고 혜리야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야 혜리야. 아 이거 얼마 만이야. 아니 어떻게 건강하고 괜찮아? 아 그래 진짜? 저 혜리하고 인정 좀 잘 찍으면 되나요? 네? 아 이거 혜리야. 네? 아 진짜. 혜리야 머리하고 있어. 좁다 봐. 어디 가세요? 여기 성진이 형 기다려야지. 하고 있어. 숨어 있어야지. 혜리야 우리 온 걸로 하지마. 우리 숨어 있을게. 재밌다. 머리 잘하는구나 너. 야 넌 너무한거 아이고. 그걸 그렇게 끊어버려. 야 넌 왜 그런거죠? 야 너네 진짜. 야 너네 진짜. 자 우리 혜리와 주석진. 육수조선 같이 갑니다. 유. 제. 그럼. 자 갑시다. 네.